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제 TMI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질문 주세요. 자, 오늘의 기분은? 오늘은 잠을 되게 잘 자서 그런진 몰라도 기분이 굉장히 해피합니다. 요즘 집에서 지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? 음, 전 요즘 게임도 많이 하고 있고 가사도 많이 쓰고 랩 보컬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연습하러 올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? 음, 저는 항상 연습 끝나고 입을 여벌 옷 한 벌은 꼭 챙겨 다닙니다. 오늘 이렇게 제 TMI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 다른 연습생들은 어떻게 답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